늦은 시간에 답을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또 그냥 이렇게 무작정 답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해서 노트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라떼 100잔을 드립니다 자 자 자 자 그리고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사실은 이제 제가 초대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해주시잖아요 초콜릿 세트 여기에 있는 방청석에 계시는 100분한테 쏩니다 제일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샵 0600입니다 샵 0600 자 지금 투표 시작합니다 초콜릿 저기 초콜릿 세트니까 뭐 저기 야 옛날에 오프라윈 프리쇼 봤더니 자동차를 다 주던데 이런 거 전혀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죠 저희가 시청률이 계속 쭉 올라가면 자동차가 문제예요 아 그리고 아까 아이스라떼 줄 수도 있지 뭐 아이스라떼 100잔 뭐 컴퓨터 뭐 등등 여러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자 클라라씨의 그 인생을 바꾼 사건이 정확히 5월 3일 그러니까요 시구 어떻게 보면 비포 시구 애프터 시구죠 그거는 사실 저도 봤거든요 저도 보셨어요 네 많이는 인터넷을 안 하는데 안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기사가 그 진짜 대한민국 시구 트렌드를 바꾼 장본인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레깅스도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거 웬만한 여성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본인이 시구를 직접 잡아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무명 시절 때 시구하면 검색어에도 오르고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게 항상 로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로 문의가 들어왔죠 섭외 문의가 들어와서 저 무조건 하고 싶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죠 저 시구 할래요 네 그래서 꼭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근데 클라라씨가 그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맞아요 이제 굴러야 되나 그러니까요 막 날로 구르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이형돈 피디인가? 그분은 야구공을 먹더라고요 네? 제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 피디가요? 저 야구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야구공을 먹더라고 아니 그분 나이가 거의 60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래 그러니까 클라라씨 이후로 올해도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태민가 태권도 선수 출신 그분은 맞아요 굴러고 뭐 그걸 제가 패러디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요? 굴러시는 거요? 못 보셨어요? 아 한 번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날라차게 하면서 했어요 저는 클라라씨 때문에 시골을 다 모니터해요 일본에서는 비키니 시골도 있었어요 이야 그랬군요 좋은 정보 저희가 생방송이어서 뭐 이런 얘기를 자를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좀 쓸데없는 얘기는 네 비키니 시골 재미있게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시골을 다 챙겨본다고 아니 그럼 그 시골을 직접 잡아왔잖아요 그 의상도 클라라씨가 직접 고르신 거고요 네 아니 근데 왜 어떻게 그 레깅스를 고를 생각을 하셨어요? 그 포즈랑 이런 거? 네 정말 연구 많이 했어요 저를 그렇게 인지도도 많지 않은 저를 불러주셔서 뭔가 부응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검색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연예인분들이 어떤 옷을 입었나 그래서 저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유일하게 안 입으신 게 레깅스더라고요 그렇죠 다 핫팬츠도 입고 네 편안하게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건강매를 엄청 보여주고 싶었어요 뭔가 노출 이런 게 아니라 와 저 여자 정말 건강미 있어 보인다 멋있다 개념 시골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골 연습을 사실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매일 30시 아니 근데 육두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저 스트라이크존에 들어갔는데 그게 등박이 안 됐어요 아니 그 의상 때문에 사실 이제 서울이 이제 서울연고라는 구단이 LG하고 두산이 있는데 그 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밑에는 스트라이프니까 LG고 위에는 또 두산이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 다 묻혔어요 반인반수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뭐야 뭐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그래서 두산 팬들은 한가한 소문에 의하면 뭔가 클라라씨가 LG팬들에게 굉장히 뭔가 그런 거를 보여준 거다 메시지를 두산팬으로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LG팬 입장에서는 화나는 거죠 왜냐면 두산팬으로 와서 시골한다고 했는데 밑에는 스트라이프니까 네 스트라이프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욕심이 좀 가했던 거 같아요 너무 잘 보고 싶은 욕심에 그 이렇게 쫙 달라붙는 스트라이프 그거를 입으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어떤 반향이 있을 거라고 본인 생각 안 했어요? 전혀 생각 못 했어요 진짜 계산 안 했어요? 계산 안 했어요 저는 그 두산 유니폼 위아래가 흰색이에요 네 그래서 흰색을 맞춘 거고 제가 이런 위쪽으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 저는 건강 있는 모습으로 하체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애플힙도 보여드리고 싶고 애플힙도 보여드리고 싶고